전라도 가로지르는 서험진강 줄기 따라 화개장터엔 아가렛말 하동사람 윗만쿠레사람 닷새마다 어우러져 창을 펼치네 구경한번 와보세요 봄이엔 그냥 시골장터지만 있어야 할건 다 있구요 없을건 없답니다 화개장터 전라도쪽 사람들은 나룻배타고 경상도쪽 사람들은 버스를 타고 경상도 사투리에 전라도 사투리가 오선도선 왁자지껄창을 펼치네 구경한번 와보세요 오시면 모두 모두 이웃사촌 고운 천륜정 주도 없는 김상도 전라도의 화개장터 라뤼만들인 바라 pedal- Duson 바라반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섬진강 줄기 따라 화개장터엔 아가렛말 하동사람 빗막구리의 사람 닷새마다 어우러져 창을 펼치네 구경 한번 와보세요 보기엔 그냥 시벌 장터지만 빗살랴한 건 다 있고요 없을 건 없답니다 화개장터 구경 한번 와보세요 오시는 모두 모두 이웃사촌 고은청류장 즐겁게 만날 경상도 전라도의 화개장터 경상도 전라도의 화개장터 경상도 전라도의 화개장터 용이 물론iston 여기도 고은청 보기엔 그냥 시벌장 본격적으로 죄다 고은청 최전벌장 고은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